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방문해 양지역 간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캐나다 BC조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기후위기 대응 분야를 추가한 4차 실행 계획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 청소년 사다리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서로에 대한 의지와 협력 모두 더블로 해나가자며 앞으로도 큰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